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 뭐 여기저기 뉴스, 인터넷, 기사 등등 박제되고 난리가 났죠. 거의 공짜에 가까운 무수리를 구한다며 난리치는 아짐에 원문, 원본 찾아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내 새끼를 엄마인 나 대신 사랑으로 먹이고 씻기고 키워줄 무수리 모집하고 있으니까 많은 지원 바랍니다. 원제, 하원 도우미, 경력직구에요. 참고로 이 글은 당근 같은데 올라온게 아니고 해당지역 맘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저희 아이를 친엄마처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실 하원 도우미 분과 좋은 인연을 맺고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일단 초보는 절대 안되구요. 반드시 경력직 분들만 연락 부탁드려요. 아 그리고 저희 아기는 남아이고 22년생입니다. 아 참! 저는요 지금 하원 도우미를 구하는거에요. 등원은 아닙니다. 등원은 제가 시켜요. 그리고 저희가 사는 곳은 꽁꽁꽁꽁꽁꽁꽁이며 아이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은 땡땡땡땡 근처입니다. 10분 거리죠. 도보로. 뭐 이제 며칠 안남았지만 3월 중에 면접을 꼭 봤으면 좋겠구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아기 없이 엄마인 저랑 단독 면접입니다. 그리고 차비나 따로 기타 부대비용은 지급은 없어요. 니가 온다 해도 돈 안줄거야. 이 부분 참고하세요. 그리고 다음달인 4월 중에 실무 면접을 겸해서 저희 아기와 만나고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4월 월요일이나 금요일 등을 이용해서 총 5차례 이내로 예상을 하며 뭐 다른 요일로 하겠다면 뭐 그런 변경은 추후에 협의를 하고 이야기 나눠봐요. 시급은 12,000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보다 2,000원도 더 많죠?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죠. 만약 여기서 면접이 무사히 통과가 되면 5월 중 주 3,4회로 1회의 확장도 예상이 되구요. 그리고 확장 시작일 및 요일과 횟수는 추후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무래도 화수 목이 낄 것 같은데 그 외 구체적인 내용은 4월 면접 후 하기로 정해지면 즉 최종적으로 다 되면 다시 한번 말씀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합의가 된다면 시급을 좀 더 올려 13,000원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엄마 저는 현재 재택근무 중이고 계속 집에 있으니까 이거 참고해요. 아래는 구체적인 업무 사항입니다. 제일 먼저 오후 3시 50분까지 어린이집에 도착해서 하원을 시켜야 돼요. 지각 절대 안됩니다. 어린이집에서 애를 하원시키면 알람이 나한테 바로 오거든요. 나를 속일 수는 없을거야. 그런 뒤 2시간 오후 5시 50분까지 아래에 적힌 사항들을 하나하나 이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번째 어린이집 하원 도브 10분 거리고 유모차 끌고 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린이집에서 저희 집까지 3시 50분까지 어린이집에 도착을 해가지고 당일 사용한 우리 아가 용품들 수거하고 하원시키면 돼요. 두번째 하원해가지고 집에 오면 아기 목욕을 시켜야 됩니다. 시간은 대략 4시 20분부터 50분까지. 그리고 서서 목욕시키는 욕조랑 샤워 도구들 다 구비된 상태니까 이런건 걱정 안하셔도 돼요. 세번째 우리 아가가 먹을 식사 4시 50분부터 한 5시 40분 고정도 될 것 같구요. 이때 니가 간단한 식사를 준비해가지고 우리 아기한테 먹이면 돼요. 그리고 다 사용한 식기는 애벌 설거지한 후에 식기세척기에 넣어두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네번째 아기 실내 놀이를 한가지 이상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책이나 장난감 같은거 말이죠. TV 보는거 절대 안되고 시대로 데려 나가는 것도 안되요. 시간은 5시 40분부터 한 50분까지. 저희 아기는요. 자기 혼자서는 잘 먹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 옆에서 도와줘야 하고 또 매일매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보통 한 40분 정도 먹어요. 또 어떤 놀이를 같이 하면서 밥을 먹기도 하고 그러긴 하는데 만약 먹는게 먼저 다 된다면 먹은 뒤에 놀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대충 이정도인데 관심있는 분들 쪽지나 댓글 남겨주세요. 끝으로 지원자의 신원확인 등을 위해 면접 때 저한테 보여주셔야 할 준비서류가 좀 있습니다. 이건 지원하면 따로 안내해 드릴게요. 아마 등본 같은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또 이와 더불어 면접 때 이전 가정에서의 아기 엄마의 추천 여부 내용을 그 통화를 하기 위해 그 사람의 연락처 및 여러가지로 정보들 이런거 좀 주시면 좋겠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 그리고 우리집에 CCTV 있습니다. 또 제일 중요한거 나는 한국인 채용을 원해요. 알겠죠? 그리고 우대조건. 그 외 시간들 좀 유연하신 분들 선호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어린이집에 가기 어려운 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저 대신 돌봐줄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있는 분이면 좋겠다 이거죠. 우대합니다. 우대. 공고는 여기까지고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이래가지고 같은 엄마들한테 좀 털리고 글이 지워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본에 달린 댓글이 없더라고. 그래서 다른 댓글들 가지고 왔습니다. 첫번째 여초반응입니다. 댓글 1번. 와 진짜 나도 지금 20개월 된 아기를 키우고 있는 엄마고. 그래서 나처럼 아기 키우는 엄마들한테 동지의식이 있기 때문에 나 웬만하면 험한 말 안하고 싶은데 2년은 글러쳐 먹었어. 2시간 동안 아이 하원시키고 씻기고 또 저녁을 그것도 직접 만들어 먹이고 애벌 설거지까지 해라. 그리고 뭐? 놀아줘라. 게다가 본인이 지금 재택중이나 같이 있는 내내 감시를 하면서 그러놓고 시급이 고작 만삼천원. 또 그리고는 한국인만 지원을 받겠다고? 진짜 쌍욕이 절로 나오는구나. 이 땅게 나와 같은 엄마라니. 내가 다 부끄럽다. 2번. 아니 이 아줌마가 진짜 도랏. 이게 무슨 하원 도움이야. 거의 무술이 구하는 거고. 날로 처먹으려더네. 미친. 3번. 그러니까 꼴랑 하루 돈 2만6천원 주면서 두 시간 동안 처음 하는 일들을 다 하라는 거네. 와 애 밥 먹이는 시간이 40분인데 그럼 그 나머지 시간 동안 하원도 시키고 씻기고 또 식사 준비도 해야 되고 놀이까지 해줘야 되고 이건 진짜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아니면 양심이 쳐나가 뒤졌나? 그런 건가? 그렇구만. 4번. 지단에는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한 것 같은데 그게 더 웃겨. 야 누가 보면 무슨 대단한 회사 채용 공고인 줄 알겠다. 5번. 얼마 전 우리 동네 아니 우리 아파트 카페에도 이런 걸 올라온 적이 있어요. 아침 7시부터 8시까지 딱 1시간 동안 등원 도움이 시키면서 아침 간단히 만들어 먹이고 설거지 및 빨래 정리까지 다 원하더라고. 참고로 애가 셋이야. 6번. 헐 분단위로 오지게 시간 쪼개 놓은 거 좀 보소. 저 짧은 2시간 동안 오지게 빨아 쳐먹으려고 하네. 이야 몸에 기름도 안 남겠다. 댓글. 심지어 꼴의 경력지까지 원하죠. 어휴 이 빠가사리 같은 거 좀 보소. 7번. 저게 무슨 대기업이야? 2차 면접까지 보고 있네? 또 주 3, 4회면 대충 한 달 끼켜봐야 35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 돈 받고 누가 졌단 거네. 꿈도 야무지네. 350은 줘라. 아래는 남초 반응입니다. 댓글 1번. 아래 이 그지 같은 일아. 아니 가사노동 가치 엄청 높다면 난리치는 것들이 꼴랑 저거밖에 안 주는 거야? 내로남불이야 뭐야? 어? 3번. 애 새끼 어린이집 보내고 재택근무를 한다면서 하원 도움을 구하다니. 이건 마치 뭐랄까. 게임 자동 사냥 돌리는 것처럼 육아도 오토로 한번 해보겠다. 이건가 지금? 어? 자동 육아. 4번. 야 이 짧은 글만 봐도 평소 어떤 행동과 말을 할지 뻔히 다 보인다. 공충 대마왕 100%지 뭐. 끌 끌 끌 낭랑하겠구만. 5번. 이 여자가 지금 말을 엄청 어렵게 막 비비 꼬아놨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근무했던 그곳 평판도 제대로 확인을 하고 싶으니까 전 직장 전화번호 내놔. 이러고 있는 게 맞냐? 6번. 그러니까 애 엄마 가면을 쓰고 있는 꽁충들이 자주 하는 착각이죠. 자기 새끼를 지가 이뻐하는 만큼 남들도 당연히 또 똑같이 소중하고 사랑하고 예뻐해 줄 거라고 여기는 거. 그래서 우리 아기가 먹을 거니까 많이 주세요. 낭낭하게 해 주세요. 일단 미친 소리를 입에 달고 살 수 있는 거지. 끌 끌 끌 끌. 뭐야 이거? 대기업이야? 아니 애 새끼가 삼성 반도체 여모여. 메모리냐? 거기다 남도 아닌 자기 새끼를 맡기는 건데 돈 주는 꼬라지 마라. 지가 낳은 자식을 지 스스로 짐작 취급하는 클라스네. 끌 끌 끌 끌. 이거는 사실 별 상관없는 건데 뭐랄까 너무 좋은 예가 되기에 반대죠. 한번 가져와 봤어요. 등원 도움이 구합니다. 실제는 15분밖에 안 되지만 1시간 급여 챙겨 드릴게요. 시금 13,000원 경기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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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요일 목요일 시간 오후 3시 30분부터 4시 사이 상세 내용 7세 아이 2명은 4층에 있는 유치원에서 데리고 내려와 1층에서 다른 학원 셔틀버스 떼어 주시면 됩니다. 3시 35분에 유치원 하원을 해요. 그리고 45분에 1층에서 셔틀 탑승합니다. 10분밖에 안 걸리는 거죠. 실제 근무는 15분 내외 그 정도 될 것 같고요. 도움이 필요해요. 급여는 그래도 1시간으로 챙겨서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근처 가까이 사는 분의 도움을 받았으면 더 좋겠어요. 사시는 곳 나의 지원씨 알려주세요. 바로 마감됐죠. 얼마나 깔끔하고 좋습니까. 이게 이야 근데 이거는 진짜 이야 물론 이렇게 하면 안 구해질 겁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그냥 진짜 이게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올린 거냐는 거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도 이게 잘 안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사람들도 돈이 정말 궁한 사람들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노리고 한번 해보겠다는 건지 이야 아니 본인이 그 돈 받고 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느냐 이게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뭔 생각으로 이러는 걸까요. 정말로 이해가 안 됩니다.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튼 그래요. 여기죠. 박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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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